후보자 따님이 동양대에서 봉사한 기구가 어디죠? 프로그램 이름이 있는데요. 아니 이 학교에? 교양학부 소속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산하 무슨 영어 영재 프로그램이라고 기억납니다. 어느 의원 질의하실 때 영어 영재 교육센터냐 아니면 영어 영재 교육원이냐 하는데 후보자께서 명쾌하게 의원을 향해서 그 기관을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.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한 영어 영재 프로그램입니다. 교양학부 주관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입니다. 그러니까 그 기관이 어디냐고요. 아까는 말씀 잘 하시던데요. 이게 동양대 교양학부라고 알고 있습니다. 조금 전에 의원 질의에 영어 영재 교육센터라고 하니까 아니고 영어 영재 교육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. 아닙니다. 그 발급 상장이 상장이 아까 다른 의원님께 정정 말씀드린 거는 그 상장 발급 주체가 영어 영재 센터가 아니라 어학 교육원이라고 정정 말씀드린 것입니다. 두 개는 다른 의원이라는 말씀이십니다. 그런데 그 센터가 센터하고 센터가 2012년도에 명칭이 변경돼가지고 영어 영재 교육원이었고요.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왈가왈부를 하는데 2일 전 2019년 9월 4일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 상황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부인께서 최 총장께 전화를 하죠. 전화를 합니다. 그 내용은 미루어짐 잡고 다 아시죠. 그런데 10시 54분에 조선일보 기사가 나가요. 표창장이 위조됐다. 11시경에 바로 또 후보자의 부인이 총장에게 문자 발송을 합니다.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16시경에 전격적으로 최 총장이 검찰에 소환됩니다. 문자 한번 보시죠. 자 한번 보십시오. 이게 이 시간대가 기사가 나기 전 아 기사가 난 직후에 이 문자입니다. 그대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기사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을지요. 그러면서 조선일보 기사를 링크를 하고 그다음 문자에 이렇게 나옵니다. 항의하는 문자가 또 나옵니다.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문자도 보시면 실제 학교에서 많은 일을 부서장 정결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?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항변을 하는데 이외에 밑에 거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위에 오세요. 그대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기사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을지요.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.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후보자 말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강변을 하시는 후보자를 보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자 그다음 사진 좀 보시죠. 자 저 사진 이전에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. 서울대에서 사용하던 PC를 모석에 댈 때는 교체한다고 했죠. 그래서 그걸 집으로 가져갔다고 했죠. 재산이 56억이나 되시는 분이 학교에서 모석에 댈서 교체하는 컴퓨터를 왜 들어갔죠. 집으로. 제 그 점에서는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안에. 됐어요. 불찰이다. 아니 모석에 댄 컴퓨터를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후보자 말대로 하면은 따님이 논문 수정도 하고 잘 썼다는 거 아니에요. 아니 모석에 댔다는 취지가 아니라 중고가 돼서 교체를 해주면 그거를 속기록 보십시오. 속기록 보십시오. 모석에 대어서 교체를 할 때 그 중고를 집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제가 완전히 모석에 댔다는 취지는 아닙니다. 국립대학에서 모석에 대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. 국립대학에서 정정하겠습니다. 국립대학에서 물품 교체할 때 물품 교체할 때 회수해가죠. 원칙적으로. 네. 그런데 회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반납도 안 하고 집으로 가져갔다. 이것도 수사를 또 하겠죠. 자 그다음 사진 좀 보시죠. 저 옆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? 과거 제 민정수석 시절에 군규건이죠. 네. 저 식당 이름이 뭡니까? 청와대 근처에 있는 모식당입니다. 저희 전체 회식이 있던 날입니다. 전체 회식 몇 명이 했습니까? 그때 한 7, 80명이 되어서 각 직원들과 다 1대1로 사진을 찍었습니다.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. 두 사람이 밥을 먹은 날이 아닙니다.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갔다 왔어요. 애월식당은 조그만해서 최대 35명밖에 못 들어갑니다. 아닙니다. 전체 식당을 예약해서 저희 전 직원이 밥을 먹었습니다. 그 식당이 지금이라도 가보세요. 왜 거짓말하세요? 거짓말하지 않습니다. 최대 35명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. 네? 이 사진 누가 찍었습니까? 저희 직원들 중에 한 명이 찍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. 7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. 제가 사람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회식 전체 회식이었습니다. 조금 전에 70명이 들어갔다고 말씀해놨고 또 지금 제가 사람 수를 어떻게 세워보았겠습니까? 전 직원이 회식을 했다면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? 그 사람 수는 밝힐 수 없습니다만 그 당시 조금 전에는 70명 정도 왔다고 했다가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때 다 밥 먹고 아니, 후보자님 조금 전에 제가 여쭙고 후보자님께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묻지도 않았는데 전 직원이 갔다. 몇 명이 갔습니까? 70명이 갔다. 제가 35명밖에 못 들어가는 식당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수는 말 못하겠다. 제 말씀은 이런 취지입니다. 전 직원 회식이었고 전 직원 회식으로 공지가 되었고 그때 사람들이 계속 이동하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. 그중에서 이 윤기근 총경 사진을 제가 오늘 공개된 걸 언론에 아침 일찍 보았는데요. 마치 이 사람과 제가 둘이서 무슨 밀담을 한 것 같으면 그게 아닙니다. 전체, 전체 그렇게 지금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. 전체 회식 전체 회식 날에 제가 가서 테이블 밀려 돌면서 직원 개개인과 사진을 찍은 것에 불과합니다. 이 사진이 도대체 어떻게 갑자기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보충지리 때 보충하시기 바랍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주지원입니다.